안녕하세요. 빌투군입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알렉스키드야. 알렉스키드야. 요새 사악한 게임으로 유명해지고 있는 알렉스키드. 사악해. 게임이 사악합니다. 더럽게 어려워. 아마 괴조지기에서 조만간 하라고 그럴 것 같은데 내가 먼저 선빵을 친다. 더 이상 그들에게 노란하지 않겠어요. 뭐야. 나 사슬 이 게임에 재능이 있는 거 아니야? 잘하고 있어. 엉뚱한 재능을 찾았어. 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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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능을 찾았어 재능 교육 아이씨 어! 뭐야 저건 뭐야 저건 왜 저렇게 애매하게나 아이 뭐야 저게 뭐야 저 놈 두루루루루루루루루 얜 뭐지 얘를 무시하고 가야되는건 저거 뭐야 저게 저 병아리 뭐야 저 병아리 뭐야 두루루루루루루루룩 두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저 병아리는 뭘까 괜찮아 아직 으악 아 뭐야이거 바닥 바닥 뭐야 바닥씨 아 뭐야 아이씨 아 조작이 왜이래 두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두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저 사람을 놀리는 애구나? 아 씨... 아니 1스테이지를 이렇게 어렵게 해놔? 장난하나? 야! 아, 씨앗! 아휴... 안 해요, 안 해요. 왜 이래, 이거. 아, 시간을 주는구나. 아휴... 러클볼... 가자. 맞아, 병아리를 조심해야 돼, 병아리. 병아리가 문제야, 병아리. 병아리야... 똥겜의 특징, 음악이 좋아. 치타맨도 그랬고, 모든 똥겜이 그랬어요. 음악은 좋아. 실버 서퍼도 그랬고. 아! 아! 아, 씨! 아, 저, 뭐... 뭐니, 이거? 아, 이렇게 없애라고? 아, 알았어, 알았어. 다 방법이 있었구나. 방법이 있었던 거야. 근데, 랜덤 아니야, 이거? 이거 또 잘 먹어야 이게 나오는 거 아니야. 아이, 깜짝이야! 이거 안 나오잖아, 여기선 또. 아... 아... 저... 저 아스라스라하게 저런... 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1스테이지도 못 깨겠는데 이거? 1스테이지도 못 깨겠어 이 게임 1스테이지를 깨는 걸 목표로 하자 그러면 1스테이지를 깨는 걸 목표로 합시다 2스테이지도 못 깨고 만다 오늘 아니 에 에 요새 안들에 부활 했거든 소닉 매니아 로? 알렉스키드는 이분은 돌아가신게 맞아요 이분은 돌아가신게 맞아요 오우 아잇 이분은 확실하게 돌아가셨어 이 세상에 없어 더이상 뭐가 나오지 않아요 이거 봐 아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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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이구나 고정이야 이거 뭔 아이템이 나올지 모르게 해놓고 사실 고정이 하니까 으아아아 으아아아 뚜루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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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주 크지같아 비어버리자 연습이라도 해야지 아아 아 아 니가 변하고 음악 아이템이 고정이었어 알았어 아 이거 뭐야 아 꼬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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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프 꼬였어 아 아 뭐야 아니 뭐 게임이 이렇게 그그 으 으 으 이러니까 이게 후속편이 안나오죠 으 이런거 아무도 안하지 으 으 분명히 1편을 히트작이 였어 1편을 히트작이 2편이거든요 이거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저거 먹었어야 됐나 으 으 으 으 으 으 ений c 으 안전하게? 안전메타로 아 진짜 이거 뭐야 아 너무 힘들어 응 여긴 그냥 넘어가도 되고 요건 넘어가고 저거 먹었어야 됐나? 먹었어야 됐나? 아아와아 여기에 찢을 수 없는 파인드 미라클볼 무슨 미라클볼을 찾아 지금 내 나의 미라클볼도 지금 물러 터져가고 있는데 뭘 찾아 내 사타구니에 있는 미라클볼도 지금 구겨져가고 있는데요 아 아 진짜 아 멘탈 깨졌어 그래도 조금씩 나아가고 있죠 난 나아가고 있다 여기가 진짜 어려워 여기가 아주 아 아 아 아 아 파인드 미라클볼 아 아 아 아 아 아 뚜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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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루 뚜루뚜루 뚜루뚜루 아 이거 먹지 말라 쐬야겠어 점프 높이와 높아지니까 오히려 방해가 돼요 진정해 진정해 연습 연습 연습만이 샀길이다 아 아 아, 진짜... 그...뭇... 진정하고 하자 아! 아, 맞다! 기다렸어야 됐어, 기다렸어야 됐어 여기가 쑛이야 어, 저기 점수를 얻는 거야 점수를 얻어가지고... 아, 안 나가잖아, 이거 안 나가잖아 저 먹지 말아야 돼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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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이 랜덤으로 보이지만 사실 고정이었다 아아... 아아... 아, 이어여, 이어여, 이어여 아, 장난하나, 진짜? 아잇! 아, 이제 다가가야 돼요 아, 이거 다가가가 아, 이거 다가가가 아, 이거 다가가가 두루두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여기도 이제 조심해야 된다 됐다, 이제 여기가 또 문제야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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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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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어떻게 피하라는 거야 아! 아! 아, 진짜! 뭐야, 저거 어떡해? 뭐야, 저거 어떡해? 뚜루뚜루루루 뚜루뚜루루루 뚜루루루루루 뚜루루루루루루루 뚜루루루루루루 아, 이건 지 멋대로 조작이 되는 부분이에요 뚜루뚜루루루루 뚜루뚜루루루루 아, 지 멋대로야! 아! 아!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게임을 다 합친거에요, 고통이 내려오는데, 이거 어? 지금까지 내가 많은 어려운 게임을 해왔지만 민자용검전 뭐 그런거보다 훨씬 어려운데 일단 진행이 안되는데, 이거 뭘 만든거야, 새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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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 게임, 리듬! 이건 리듬 게임이야! 아! 리듬을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뚜루루루루루 뚜루루뚜루루 뚜루뚜뚜루 뚜루뚜루 아 여기 왜 안 올라가줘 아 여기 딱 붙어야 돼 아이 알았어 뚜루뚜루뚜루뚜루 뚜루뚜루 아잇 게임이 완전 뚜루뚜루뚜루뚜루루 뚜루뚜루 좋아쓰 패턴 들어갔다 뚜루뚜루뚜루 뚜루뚜루뚜루 패턴 들어갔어요 허상 뚜루루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 기다렸다 쫙 뚜루루루루뚜루 기다렸다 쫙 여기 이제부터 여기가 문제야 아! 아잇 감아있어 문신차려 아이씨 뭐야 저기 어떻게 저거 출연하지 못하웠는데 부le용 뚜루뚜루뚜루 뚜루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지금 내가 두려운 건 이 게임을 생방송으로 해달라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지금 그게 두려워 이거 안 돼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하면 나 죽어 안그래도 지금 복용하는 약이 두 봉지야 아 이 왜 왜 안 맞어 아 진짜 짜증나네 저거 아 뭐야 아 짜증나 아이 진정해 패턴이 꼬였어 아이 이거 한번 끝나면은 그냥 다 끝나게 돼있어 한번 잡치면은 끝나 게임이 한번 잡치면 끝나게 돼 아 일단은 이 게임이 무적 판정이 없어 한번 끝나면은 그리고 패턴이 꼬이잖아 그러면은 완전히 꼬여버려 그냥 뭐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다 끝나 돌격하는 수밖에 없어 그냥 패턴을 외워서 돌격하는 수밖에 없다 뚜루뚜루 뚜루루뚜루 뚜루루뚜루루 뚜루루루뚜루 뚜루루루 뚜루루뚜루뚜루 뚜루루뚜루 뚜루루뚜루 뚜루뚜루 agu 아니, 왜 패턴 외웠는데? 왜 이래, 이거? 아, 이거 먹으면 안 된 거였어, 먹으면 안 된 거였어, 아이 여기서 3년타 아, 여기서 꼬여버렸어 꼬이면 안 돼 꼬이면 끝장이야 응, 꼬이면 끝장이다 꼬이면 끝장이고요 응, 그냥 지나가 안전빵 어 아니, 이거 뭐야 허우, 가자 뚜루뚜루 뚜루뚜루뚜루뚜루 뚜루뚜루뚜루 뚜루뚜루루뚜루뚜루뚜루 음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여기 중요해요 넘어가고 하나 씌웠다가 넘어가고 가자 하나 씌웠다가 넘어가고 두번 씌워야 되네 여기가 문제 여기 아 이상한거 먹었어 이거 먹었으면 안됐어 먹었으면 안됐는데 아 패턴 꼬여버렸어 여기까지 안와 패턴이 아 저거 밟았어야 되는거 아이 아 오긴 왔는데 거시기에요 두루루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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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루루루루 두루루루루루 atroc converge 아 몰라 그냥 해보자 한번 한번 해보자 두루루루루루루루루 두루뚜루루루 두두두루루루루 Not 어디까지 해보나 해봐 두루루루루루루 두루루루루루 1스테이지보다 쉬운거 같애 1스테이지보다 쉬운거 같애 아 이건 뭐지?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루 아아아아 자연히 이런 소리가 나와 이건 또 뭐야 아아아아 아 그지같은것들 아아아아 아 뭐야 이게 어떻게 하라는거야 뚜루루루루루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루 헉? 뚜루루루루루 안가지는데 뚜루루루루루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루루 뚜루루루루루 뚜루루루루 어후! 어후! 아 함정이였어 먹는거 아니였어 점프 먹으면 먹는거 아니였어 뚜루루뚜루루 뚜루루뚜루루 뚜루뚜루루 뚜루루루루루 아 역같은게임 진짜야 이거 내가 편집해서 그러지 진짜 이거 지금 얼마나 내가 지금 고장하고 있네 뚜루루루루루루 뚜루루루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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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전 아 이런게임 처음 해보는데 이거? 아 이런게임 처음 해보는데 이거? 이런 상거지같은게임이 나있다 에? 아 어떻게 이런게임을 만들어? 1스테이지부터가 다른게임으로 치면 3,4스테이지 정도의 난이도가 돼 너는 왜 너는 왜? 너는 왜? 누루루루루루 두루루루루루루 뚜루루루루루루 하자 지우고 자 자 이제 떨어지고 자 자 자, 넘어가고, 자, 기다리고 안전빵,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아까, 응? 아, 높이가 안 돼? 장난해? 보자, 응. 도로례례례례례례례례례례례례례례례례례로례례례례례례례례례례례례례 저는 공격도 하는 구나 호호호호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저기, 저, 저기 부터가 문제야 여기부터가 문제다 아, 이렇게 한 거구나. 아, 욕, 욕, 뭔진 알았는데 욕같아. 알았는데 욕같은 뭐지. 모잔렐렐렐렐렐렐렐렐렐렐렐렐렐렐렬ㄩ, Para Damn! 아 아 들으뜨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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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를 치고 있다 3번밖에 안 나가는 것 같지? 사라진다 사라졌어 괜찮아 괜찮아 지나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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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부터가 중요하다 하나 아이 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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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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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왕이 뚜루루루 두루루루루 뚜루루루루루루 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두마리점프 하자 점프 아! 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 괜찮아 3스테이지가자 3스테이지까지만가자 3스테이지만가면은 그 이상은 무리야 4스테이지 3스테이지 3스테이지 4스테이지 5스테이지 난 지금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다 나 할 수 있다 필요 가능은 없다 나 할 수 있다 사람이 진짜 이거라면 이렇게 되는구나 나는 안이렇게 될 줄 알았어 아 이거 왜 안내냐고 왜 이래 이거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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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